안녕하세요. 오늘은 Like the way I do 72 카운트 1월 로우 어드밴스드 레벨에 리스탈트 2번 태그가 한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킥 볼 크로스 오른발 프레스 힐 트위스트 아웃 센터 위브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2, 3&4, 5&6, 7&8 섹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힙 롤 윗, 왼쪽 이분에 리턴하면서 스윗 위브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힐 바운스 하면서 턴 두번 하실거에요. 오른쪽 4분의 1 턴 힐 바운스, 오른쪽 4분의 1 턴 힐 바운스 왼쪽 4분의 1 턴 오른발 백, 왼쪽으로 2분의 1 셔플 턴 하실거에요. 사이드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5, 6, 7&8 섹션 4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슬라이드 사이드 터치 왼쪽 포드 스텝, 오른쪽 포드 스텝, 터치 4분의 3 박스 턴 하실거에요.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왼쪽 4분의 1 턴 보면서 오른발 플릭 심바 2분의 1 턴 하실거에요.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 오른쪽 4분의 1 턴 한시반 방향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피버 턴 2분의 1 턴 하면서 록 스텝 하시면 되요.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 4분의 1 턴, 록, 백, 록 스텝 카운트 and 1, 2, 3, and 4, 5, 6, 7, and 8, and 섹션 6 왼발, 백, 드래그, 터치 오른쪽 5분의 1 턴 보면서 아웃, 아웃, 니퍼도 두 번 하실거에요. 두 발로 굽혔다가 펴고, 굽혔다가 펴고 오른쪽, 체중, 왼쪽으로 풀턱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카운트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섹션 7 오른발, 포드 스텝, 위드 스윗, 대집박스 턴 크로스, 왼쪽 4분의 1 턴, 백, 사이드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 턴 힐 트위스트 하실건데요. 왼발 트위스트, 인, 센터 오른발, 인, 센터 카운트 1, 2, 3, and 4, 5, 6, and 7, and 8 섹션 8 Together,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백 오른쪽, 2분의 1, 셔플 턴 사이드, Together,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턴, 오른발, 백 왼쪽, 2분의 1 턴, 왼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턴, 사이드 트위스트, 어퍼바디 오른쪽으로 체중 드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and 4, 5, 6, and 7, 8 섹션 9 왼쪽, 4분의 1 턴, 왼발, 포드 스텝 위드 히치 왼쪽, 2분의 1 턴, 오른발, 백 왼쪽, 2분의 1 턴, 포드 스텝 위드 히치 왼쪽, 2분의 1 턴, 백 왼쪽, 2분의 1 턴, 왼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3 턴, 12시 방향까지 두 발을 모으면서 캔슬 턴 점프 카운트 1, 2, 3, 4, 5, 6, 7, 8 3 카운트 1,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2, and 3, and 4, 5, 6, 7, 8 1, 2, and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3, and 4, 5, 6, and 7, 8 1, 2, and 4, and 5, 6, and 7, 8 태그 스텝 무릎을 굽혔다가 펴고 굽혔다가 펴고 4번 반복하시면 돼요 3번 4번 이때 손동작은 두 손을 올리시면 돼요 카운트 and 1, and 2, and 3, and 4 리스탈트는 두번 있는데요 2월 40카운트 후에 그리고 5월 44카운트 태그 이어서 리스탈트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and 3, and 4, 5, 6, 7, 8, and 1, 2, 3, and 4, 5, 6, 7, and 8, and 1, 2, 3, and 4, 5, 6, 7, and 8, and 하지 않고 리스탈트 하시면 돼요 1, and 2 1, and 2, and 2 5월은 44카운트 후에 태그 하시고 리스탈트 있어요 섹션 5부터 보여드릴게요 1, and 1, and 2, and 3, and 4, 5, 6, 7, and 8, and 1, 2, and 3, and 4 태그 1, and 2, and 3, and 4 리스탈트 1, and 2 이어서 하시면 돼요 1, and 2, and 1, and 2, and 3 go!! IS Deus 1, 2,and 3, and 4, and 3, and 5